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올해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40% 감면합니다. 지난해 말 이를 위한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그런데 재산세 고지를 한 달려 앞두고 양천구가 조례의 개정에 나섰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 소식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말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약 석 달 만에 다시 손을 보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에서도 공항과의 거리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가까우면 더 큰 그런 방식인데요. 기존의 양천구가 추정한 감면액이 약 12억 원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그런데 한 개의 동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예상이 된 거고요. 해당 동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집값이 높고 또 그에 따라 재산세라든가 감면액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공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경우에 주택 가격이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면액 자체가 낮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공항에 가까운 노후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의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가 이보다 낮은 40% 감면을 시행을 하더라도 더 큰 감면율 하나만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주택들은 양천구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 때문에 양천구가 이번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60%까지 올리고 또 주택당 감면액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에 사실 양천구의회에서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예상이 된다며 해당 조례안을 미상정했고 그러니까 양천구가 구의회를 보이콧하면서 결국에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4일부터 지금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통과가 될지 아니면 다시 진통이 있을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보다 형평성 문제 없이 골고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당장 다음 달이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를 해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가 구의회를 보이콧하면서까지 조례를 강행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정작 내놓은 개정안이 조례 시행 전에 당시 구의회가 비판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보완에 나선 건 참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매년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양천구가 약 12억 원으로 추산했던 그 감면액도 20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기초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한도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한도 이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감면 한도가 축소 조정되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양천구의 경우에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재산세 감면을 포함해서 올해 전체 지방세 감면 한도가 약 20억 원입니다. 양천구가 추산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재산세 감면액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내년에 만약에 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이 생겨서 재산세 감면액이 더 커질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비율이라든가 주택당 최대 감면 한도를 낮춰서 감면액 규모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감면은 이기재 구청장의 공약이었는데 임기인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